수많은 직업 가운데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은 뭘까요? 매년 방화글림공원에서 열리던 강서구의 드림자 페스티벌이 9월 25일부터 시작해 오늘 12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변란 크리에이터 챌린지 오늘 테마로 진행되는 제7회 강서 드림자 페스티벌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직업 체험이 준비됐습니다. 꿈꾸는 창작소를 비롯해 변란 꿈 플랫폼, 드림업체인지, 진로 꿈타운, 히어로플렉스 등 5개 영역의 체험관 116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리는 특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참여 대상을 중학생 전체로 학대하고 또 행사 기간 또한 대폭 늘려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단, 접속자 수가 몰릴 것을 대비해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10월 말부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2020 드림자 페스티벌에 접속한 후 학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세요.